지금부터 시즌 2022 세미프로리그의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승팀 시상이 있겠습니다 우승은 클라우드 에이 세미프로 골든 마우스 1200골드 우승팀 준우승팀 시궁지 파이터즈 600골드 실버 마우스 돈이 되나? 최다추지 선수는 백콥스 솔로 최다도움 선수 없어 200골드 없어 강등 승강 올라갔습니다 프로이브리그 프나틱오리진 내려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2등 승격 1,2등 승격 5,3등 승격 여graduate 에이 현장 영입하고 싶어 2,2등 26에ourd 52에 분 잘라 아.. 재계약비용이 안되네 이제 4명 써야되기 때문에 477 남는돈은 63 477에 63 빼봐 63빼면 414 414만큼 할수있거든 얘는 안돼 얘나 얘나 얘 아 얘나 얘나 얘 둘 라우칭 아니면 라일락 크로우를 버리면은 어차피 못해 413 이상이 돼야지 알수있어 근데 확실히 이 선수가 더 좋아요 왜 바꾸냐면은 이게 2잖아 많이 오르고 나이가 젊어서 22살 되면 성장이 멈춘대 22살이 되면 성장이 서서히 멈춘대 그리고 별이 하나고 아까 두개잖아 쭉쭉 올라가 나중에 마이너스 된다고? 그러면 이거 가는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하는게 나아요? 크로울은 쳐낼 수가 없어 재계약비용이 싸가지고 4 둘중에 하나에요 라우칭 아니면 라일락 라우칭을 자르죠 이게 좀 겹치니까 이게 좀 겹치니까 둘중에 한명 잘라야된다면 이렇게 하면 안되고 이렇게 하면 안되고 이렇게 하면 안되고 타다당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금이 너무 커? 부금이 너무 커 내가 이 정도?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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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그거로 꺼달라고? 어? 이정도 아 나도 저거 하고싶다 이거 진짜 어렵겠지? 우승하는거? 1부까지는 어려워 소풍언니님이 12년동안 하고있어요 이거를 보통 몇 년에 깨요? 4년만에 깨? 이게 스탯이 이 스탯이 엄청나게 올라갈텐데? 올라가면 지금 뭐 3개의 조합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치? 근데 난 여기서 2등을 했어 근데 4명이면 대가리 깨질거 아니야 래퍼드 감독님? 선출이하는건 좀 치사하지? 보통사람도 6년? 6년 이하면 좀 빡대가리에요? 6년 이상 걸리면 빡대가리야? 그건 아니죠? 12년? 소풍님은 소풍님은 뭐 그렇게 막 없지만 자세히는 모르지만 12년은 내가 뭐 해보진 않았어요 그 엔터테인먼트 때문에 하신거지 아냐? 종수가 몇년이야? 종수도 깼다며 한 7년 6년 했을거 아니야 6년 7년 종수 4년만에? 미쳤네? 짬뽕 끊었어? 5년 우와 이거 뭐야? 사기인데? 4년만에? 이트 했어도 2등 저는 일단 올라가는건 다 올라가는데 여기까지는 다 올라가요 4명부터가 진짜잖아 4명부터가 여기까지는 튜토리얼이야 근데 튜토리얼에서도 2등 했어 BWM은 어디팀이냐면 BMW에요 게임단 로고만 있는게 아니고 오토바이 뭐 무슨 뭐 게임 회사 뭐 다 있어 스페이스 선수 4대4 뱀픽 블루 레드 블루 레드 금지 블루 2개 어? 2개 2개 1개가 아니고 1개 2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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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하지? 스네이크로 안하고? 뒤틀린 스네이크인데? 4명이라서 온가? 음 능지 능지 이슈 죄송 야 이제 테스트해보자 4명 어? 기사에 내가 맨날 쓰는거잖아 기사에 암살자 하나 잘랐다고 치고 잠깐만 암살자를 안 잘랐어 만약에 닌자 유령 이렇게 들어와 그치? 그리고 이쪽도 이쪽은 화염술사를 배냈다고 쳐 얘네가 그치? 그러면은 닌자 유령이 있고 이쪽은 내가 기사를 가져갔다고 치고 방패병에 몽크? 이렇게 되나? 검사 이렇게 된다고 쳐? 그럼 내가 이쪽에 기사를 먼저 가져갔고 그럼 얘네들을 내가 어떻게 막아? 화염술사는 못한다고 치고 그럼 나도 근접으로 가야돼? 몽크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야되나? 방어력 깎는거라 탱커가 탱커도 안되고 검사면 얼음에 마검사 마검사 격투가 어때? 근데 유령이 힐이 없으면 막 엄청 크던데? 몽크 마검사? 근데 얘가 방어력을 다 깎는데? 무녀몽크 어때? 무녀몽크 너무 노딜인가? 너무 노딜이네 무녀마검사 무녀마검사는 좀 딜이 있잖아 화염은 잘렸다고 치고 얼음이 광전사랑 유령한테 좋고 얼음이 광전사랑 유령한테 좋고 얼음이 광전사랑 유령한테 좋고 아 궁수의? 궁수의 무녀? 몽크에 이거 해볼게요 근데 얘한테 다 썰릴 것 같아 내가 숙련도가 얼음술사랑 기사가 되거든? 검사로 이게 안되네? 마검사가 뭉쳐있는거에 넣고 얼음술사가 CC같은걸 넣어서 그런가? 밴 필요한 특성성 휴가 시즌 종료 영입기간 나 돈 없어가지고 지금 있는거 하나만 보충하고 바로 들어가야되네? 유령이 숙련도가 덮으면 그니까 맞아 그게 숙련도가 덮으면 한방컷이냐 두방컷이냐 해가지고 한턴 살고 막 머스살고 전원 즐겨요 킹매랑? 킹매랑? 아 이제 사야되네? 안 사 이거 직무 아니고 소총수 성직자 무녀 무녀 또 올라갔어? 소 성 무 몽 기 기사가 좀 싫은데? 요거 부메랑 헌터 공방 감소 사거리가 짧아 공방 감소 사거리가 짧아 원딜한텐 약하겠네 광역 딜러네 광역 딜러야 얘는 화염술사류겠네요 화염술사류? 그죠? 광역 공격과 방어력 감소 방깍 방깍이 검사랑 부메랑 헌터가 있죠 아 탱커 카운터 그럼 조합 이쪽이 닌유 닌유로 내가 만약에 화염술사를 변했어 근데 이쪽이 요거 이쪽이 뭐 변했어 그럼 내가 기사를 가져왔어 근데 저쪽이 검사 아니 유령 닌자를 가져왔어 그럼 내가 부메랑 헌터랑 얼음술사라 가져가야겠지 그지? 이쪽에 닌자랑 이게 유령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닌자 유령 가져간 데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 검사 검사 필요한 거? 격투가 그지? 격투가 가져가고 저쪽이 일단은 여기서 이제 탱 있고 킬러 무녀 몽크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성직자가 사기 잘릴 것 같은데 그냥 성직자 예를 들어 그럼 이쪽은 격 닌 유에다가 이렇게 되면은 같이 들어가는 마검사? 아니면 광전사? 아니면 힐러? 몽크? 같이 들어가는 몽크? 이쪽은 같이 들어가는 몽크가 있어야 되나? 딜은 충분하잖아 광? 광? 광 기열부성이 사기네? 기사 얼음술사만 있어도 닌유가 카운터가 되는데? 비슷비슷하네? 그럼 닌유를 굳이 안 막아도 되잖아 그치? 이거는 그 선수 숙련도 차이나 이 정도 되겠네 그치? 까봐 아씨 기사 있는데 얼이 얼이 왜 근접이 있으면 좋아? 얼이 광역도 아니잖아 CC잖아 딜러 근접 딜러 같은 거에 좋은 거 아니야? 사거리 짧은 근접 딜러? 그치? 하나잖아 근딜 암살자 이런 애한테 좀 하는 거잖아 테스트 한 번? 한 번 더 그치? 기열이야 기열 하나 이렇게 두 개 구전하고 저는 닌유야 닌유인데 여의를 이길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예를 해서 화염술사야 그리고 힐러를 성직자야 나는 닌유에 저거를 부수려면 어떻게 부숴야 돼? 아 얼이 광전사 하드카운트라 몽크랑 너무 붙나? 얘네는 따로 보내고 앞라인은 따로 세울까? 방패병에다가 방패병에다가 소총수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이쪽은 그치? 왜냐하면 소총수를 얘 들어오는 거 막느라 얘가 프리디리 할 것 같은데 소몽이냐 방패병 몽크냐 몽이 빠르니까 몽소 갈게요 닌유 소몽이 이기네 뒤에 소총수 딜이 미친듯이 들어갈 거야 잠깐만 봐봐 1300딜 1600딜 9킬 근데 여기는 힐을 2명이 노딜이네 여기는 3명이 딜인데 그치? 3명이 딜이고 탱하면서 커버를 커버를 쓰 아닌데 여기가 딜을 더했는데 무녀로 바꿔볼까? 아까 거기서 몽크 그대로 가서 몽크 해볼게요 기열 화 아 무 기열 화무 그리고 아까는 닌유의 수총수의 몽크였지 무녀만 바꿨어요 성직자에서 딜이 조금 더 나오는 비숫 확실히 화염술사는 좋네 세 명이 들어오니까 상대한테 닌유를 같이 준다는 전제를 안해? 근데 내가 닌자나 그거를 하나만 쓰면은 내가 쓰기 싫거든 하나 쓰기 싫어 그럼 내가 두개 써야잖아 그치 내가 얼수를 빼고 궁수 수총수 넣지 광전상 탱커 탱커 탱커네 탱커 탱커 탱커가 나오는 게 신용. 다시 해보자 기사를 내가 먼저 가져갔어 저쪽이 그럼 닛류를 가져가 그럼 내가 닛류 견제하려고 얼음술사랑 화염술사가 카운터에요 궁수가 카운터에요 이 닛류는 CC가 있는 격투가 어때 그럼 저쪽이 화염술사를 가져간다고 화염술사 가져가도 되는데 만약 격투가 가져갔어 그럼 이쪽이 아 나 근데 또 사다리로 해버렸네 내가 고르는걸 그러면 닌자 유령에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소총수? 소총사나 넣어? 왜냐면 암살자 다 가져갔으니까 뒷라인이 빵빵하거든 소총수 가져가고 그럼 난 여기서 딜이 완전 노 딜이네 여기서 무녀 넣어야 되네 그리고 나는 여기서 닌유에 소총수 넣고 여기서 딜러 하나 더 넣어도 될 것 같애 나는 얘나 검사로 마검사 같이 들어가는 마검사 아니면 화염술사 이렇게 가볼게요 화염술사가 딜을 생각보다 못했는데 화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시뮬레이션 다시 돌리면 똑같이 안 나올 수도 있죠 화술이 나왔네 닌유 둘 다 쓰는게 답이 아니야? 기사 그럼 저쪽이 닌자 유령 그럼 나는 얼음술사 그럼 저쪽이 또 골라 닌자 유령에다가 얼음술사면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몽크 어휴 잘못 골라네 몽크 골라 그럼 나는 몽크보고 음 음 화염술사 화염술사 무녀 그럼 이쪽은 닌유 몽크 새청소 똑같나? 똑같네? 기열화무에 똑같네? 기열화무에 똑같네? 기열화무에 똑같네? 기열화무에 똑같네? 기열화무에 똑같네? 기열화무에 똑같네? treaty 여기선 니 venue소몽이 이기네? 아 이거 아까 스폰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대떡 이걸 해가지고 시 닥 6Q 이상? 이거 가능할까? 어? 3연패 하지 않기 이거 어때? 가격도 좋은데? 아씨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치? 테스트가 그래서 안하는구나 테스트를 내가 기사 골랐어 그럼 내가 얘가 만약에 유령의 딴 걸 골라 예를들어 유령의 광전사 그럼 오름술사 왜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 하려면 이거 어때? 성직자 미쳤는데 이거? 광유소성 미친거 아냐? 안되네? 개패네? 광유소성 왜 구린거야? 얘가 목 크네? 왜 목 커? 곱 cede 빛 비카네 지금 침대 개패 팀 총 고기 气 고기 여기서 유령대신 닌자 닌광성소 닌광성소는 어때? 안되네 얼음이 얼음이 얘랑 얘 카운터가 이 두개 카운터를 해서 오케이 연습 많이 했어 자 이대로 갑시다 기열 화무를 만들어보자 우리가 기열 화무하면 대충 다 이기는 것 같거든? 많이 저장 제압 자루 화무와 비교 서울와 소리가 너무 작으니까 별로야 뭐 밴 아까 밴 두개지 어 두개씩이지 내가 싫어하는거 여기서 싫어하는거 뭐야 내가 쓰기 싫은거 일단 나는 유령이 싫어 유령 밴 안쓸거야 나 닌자 저쪽도 닌자 오 앞라인 대 앞라인으로 가자 이거지 그럼 내가 먼저 기사 가져가면 되잖아 그치 앞라인 대 앞라인 기사 가져갖고 주기 싫은거 앞라인 대 앞라인이면 나 소총수 안쓸거니까 소총수 앞라인 대 앞라인이면 기사가 필요가 없어 소총수 쓰면 돼 그치 파슬벤 그거 나 소총수 가져올게요 처음 시작할때 그럼 이제 뒤로 오는 애들 없잖아 소총수 성직자 성직자 검사 검사가 반각이 있잖아 그치 근데 cc에 약해 일단 부헌 가져오라고 기사는 일단 하나는 있어야 될 거 같아 그치 검사 이것도 있고 마검사 그럼 이 기사 하나에다가 무녀 힐러에다가 무녀 부헌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는데 두개 무녀 부헌 그리고 하나 원거리 원탱의 3원딜 광전사에다가 마검사에 저쪽은 근딜 3명인데 그치 성직자가 다 케어가 안 돼요 내가 지금 고른게 뭐야 미는게 기열화성인데 얼화를 같이 쓰는건데 기부 소무 이거 이길 수 있어? 못 이기지? 잠깐만 기사 따있는 순간 망한다고 그러는데 기사가 버티는 동안 저 3명이 녹고 있어 무녀랑 얘 딜 때문에 암라인 싸움 하면은 얘 얘 때문에 얘가 광역이잖아 지금 기사 끈덕지게 사는거 봐 무녀땜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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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 기술 아 그어버렸네 어? 뻘로 빠져 죽어가지고 그치 이 3명 뭉쳐있는데 광역이 그리고 얘 얘 프리딜 툭툭 얘가 킬하다가 죽는거지 괄우로 좋다 이거 노래좀 틀까요? 어떻게 해야돼 이거? 보통 뭐 틀어요? 롤챔스 롤챔스 음악 틀면 유튜브 올릴 수 있어? 블루베스 음악 틀면 괄우로 롤챔스 음악 틀면 천천히 툭 아 그럼 그냥 부금 드세요 아 그리고 내가 어 내가 왜 여기 있어 여기 있어야지 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앰비션, 수총수 뱀, 유령 뱀, 검사 뱀, 닌자 하나 정도는 되지 않나? 그럼 저쪽이 가져갔을 때 뭐가 제일 짱이 날까? 궁수가 짱이 날 것 같다? 공수 안 짱이 날 것 같다? 뱀자뱀 마검사 이러면은 봐봐 힐러가 원거리 힐러가 두 명이잖아 그리고 원거리 얘는 하나야 지금 잘라가지고 그치? 원래 소총수, 궁수 나눠갔는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두 개씩 있잖아 광역은 두 개고 그래서 나는 기사랑 궁수 가져오면 될 것 같은데? 구메랑이 짧잖아 짧고 광역 얘가 성격이 두 개가 비슷하고 이게 원거리 좀 사거리 먼데 이제 딜을 잘하고 그 대신 생존 좀 잘하고 그 차이잖아 그래서 나는 기사랑 궁수 가져오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나머지가 얘는 딜로 하려면 짧은 것밖에 못하는데 묶은 거 할 거면 그때 내가 화염술사 가져가야 되고? 아닌가? 기궁 화염술사 그치? 팔 짧은 거 나오지? 팔 짧은 거 나오면? 그때 내가 부메랑헌터 나도 하나 챙겨 힐러는 둘 중에 남은 거 하면 돼 왜냐면 딜은 충분하지 않나? 근데 내가 만약에 무녀를 가져갔어 근데 이쪽이 부메랑헌터랑 다 가져가 그럼 내가 원거리에서 할 게 없거든? 아 원거리 얼음술사거든? 무녀 얼음술사면 이길 수 있나? 얘도 딜이 좀 약해 궁수 얼음술사 무녀면은 딜이 나오나?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무녀를 해볼게요 성직장 몽크 투힐 3노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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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여기서 내가 부메랑헌터까지 하면은 얼음술사는 그게 좋아 숙련도가 좋아 얼술가자 한 번 해보자 한 번 해보자 한 번 해보자 와 와 안돼 궁 너무 잘 깔렸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붐에랑 했어도 좋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 특성이 좀 좋았죠? 오케이 이거 못보나? 내용? 딜 얼마나 했는지 보고싶은데 특성이야? 잘 줬어요 잘 줬어요 팀목록에? 여기? 아닌데? 안 되잖아 조합 시스템 안해도 되겠지? 가자 야 이거 숙련도 뭐야? 야 이거 숙련도 뭐야? 야 이거 숙련도 뭐야 닌자 닌자를 쓰네? 몽크 기사 기사 저쪽에 만약 가져가 기사를 만약 가져가면? 앞라인 싸움으로 해 화술을 자른다고? 세니까 화술을 쓰면 기사에 수총수 쓰면 되지 소총수를 많이 가져와 소총수를 많이 가져와 얘를 자를 수 있는게 없어 없어 소총수를 배내는게 나일거 같은데 유령까지 배내? 화염술사를 배낼까? 화염술사를 배낼게 무녀 무녀? 내가 만약 기사 소총수 하면 성직자까지 가져갈까? 성직자는 하나 있어야겠죠? 이게 뭐야 성직자를 먼저 가져갈까요? 힐러는 어차피 뽑아야 되거든? 성직자 했는데 이쪽이 만약에 땅땅 나와 근데 저쪽 원거리 할만한게 아니면 궁수를 가져갈까? 궁수를 가져가고 그럼 이제 원거리 할게 없잖아 저쪽이 그럼 짧은거밖에 못해 얼음술사나 이런거 그때 부메랑헌터 궁수가 좋아보이는데? 그래서 부메랑헌터 아니면은 애매해 그러면 성직자 투힐? 부헌 여기서 부헌 힐 없이 힐 없어도 되거든? 되나? 여기서 부헌 노힐 투힐 대 노힐 이거 빡딜이야 맞겠죠? 이거? 딜찍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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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덕지게 살기 딜찍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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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은 있어야된다 딜찍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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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잘나오는데? 그니까 그쵸 앞라인 대 앞라인으로 붙으니까 그치 기사까지 딜러는 아닌 것 같고 할거면 원거리가 있으니까 탱커는 있어야 되는데 힐러가 있었어야 됐던 것 같아 저거를 근접 저거를 딜찍 넣을거면 광역을 하나 넣었어야 됐던 것 같아 내가 먼저 가져오지 딘자벤 저쪽 짜증나는거 무념 밴하고 성직자 먼저 가져갈까? 무념 밴하고 성직자 먼저 가져갈까? 무념 밴하고 성직자 먼저 가져갈까? 힐이 두개밖에 없잖아 얘는 좀 애매하고 어.. 이렇게 자르네 서로 힐 없기 전쟁 원거리 그럼 이거 화술을 주면 안되죠 몽크는 근데 힐이 아닌데 유사일러인데 화염술세를 가져가는게 소총술을 가져가? 저쪽이? 그럼 유령 화술은 나눠 가져가도 되는데 만약에 두개 가져가 화염술세랑 부메랑헌터 기사 하나에다가 또 원거리? 힐이 없는데? 얘가 까다롭네 화염술세를 가져가야겠죠? 어른술세를 가져가야죠? 어른술세를 가져가야죠? 화얼? 이건 기사 가져가야 돼 기사 가져가고 부메랑헌터 넣어야 돼 아.. 기사 가져가고 유령 어때? 기사유령 녹압? 아.. 어른술세를 가져가겠구나 기사궁수 어때? 다시 기사궁수 기궁해가지고 사거리로 가자 사거리 어때? 아 궁을 먼저 가져갔어야 했는데 궁 그리고 부메랑헌터 부메랑헌터 하면 유령을 가져가 뭐? 부하겜 검사 검사 느낌 있는데 녹는다 녹아 아 우리가 이기네 8이 길어 8이 오우 갈아버려 야 부메랑 개쎄다 뻘궁 안뻘궁 오오오 기사가 나쁘지 않았거든 저쪽 픽이 아 아이 저 검사가? 왜냐면 우리가 cc가 없잖아 근데 나는 얼 이게 손이 짧아가지고 손이 짧아서 좋았던거 같은데? 그니까 뒤에 암살자만 빼면은 꽝 대 꽝으로 가면 이게 맞는거 같고 궁수가 딜이 굳이네 부메랑 개쎄기 궁수는 암살자 있을때 어그로 뽑으면서 딜하는거잖아 그치? 근데 이건 팔이 길어서 좋았던거 같은데? 음 법사들이 중거리거든 음 법사들이 중거리거든 아 근데 궁수가 좀 애 모르겠어 이겨도 만족도가 없고 져도 지면 만족도 더 없고 팔이 길다는게 우리 사거리가 길어서 무녀 잘랐죠? 무녀 잘랐죠? 성직자 잘라야 될거 같은데? 왜냐면 이쪽이 먼저 가져가는데 내가 이걸 잘라주면 오히려 도와주는거거든? 아니면 이걸 유도하고 아 이걸 자르고 이걸 넣고 광역으로 넣을까? 광역딜? 닌자 유령 빼고 광역으로 들어가? 상식자로 풀고 닌자로 가도 된다고? 소총수를 까는거 어때? 소총수를 까 내가 만약에 그럼 저쪽이 그럼 저쪽이 닌자 벤하면 성직자가 사니까 성직자를 잘라 그럼 화염술사 하면 그럼 화염술사 하면 부메랑 헌터 가져가 검사? 얼음술사 아냐? 검사엔 얼음술사 아냐? 얼음술사 화염술사 두개 가져오자 어때? 왜냐면 원거리가 없어 이제 얼화하면 저쪽 궁수정도인데 궁수 딜 없고 얼굴 들어가 방패? 방패에 기사 쓰진 않을거 아냐? 궁수 근접이 있으니까 부메랑 헌터 하나 넣고 부메랑 헌터의 몽크? 아니면 이거 몽크 아니면 기사 남는거 쓰면 되잖아 부메랑 헌터 넣고 힐 없잖아 어차피 광 어떠냐고? 광? 이거? 별로야 귀qua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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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윽 긁고 스윽 긁고 광역 광역 스윽 긁고 스윽 긁고 왜 안죽지 왜 안죽어요? 스윽 긁고 스윽 긁고 광역 광역 스윽 긁고 스윽 긁고 앞라인 무너지니까 좀 괴롭긴 한데 스윽 긁고 스윽 긁고 스윽 긁고 긁고 화염 스윽 긁고 긁스윽 긁고 화염 스윽 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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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윽 긁고 어 궁? 뻘궁? 아 나도 뻘궁 스윽 긁고 아 퍼빙인데 이게 궁수가 얘네들 못잡게 성 기사가 좀 해주는게 좀 있긴 해 스윽 긁고 스윽 긁고 스윽 긁고 아 근데 이렇게 해줬는데도 힘들게 이기네? 14킬 7어시 15킬 7 찾아볼까요? 여기 어때 테스트 할 게 뭐 없거든? 한번씩 다 해줄게 원어시스터죠 블루 닌자 유령스네 소총수 잘랐어? 그럼 앞라인 싸움 하고 싶다는 건가? 후픽이니까 두 개 있는 건 우리가 안 건드는 게 좋거든요 힐러랑 궁수는 찌끄러기니까 필요없고 일단 우리 안 쓰는 거 자를게요 유령학과 닌학과 얼술벤 이건 검사입니다 어? 뭐야? 베냈네? 베냈 없죠 활기침 무녀도 좋은데 닌자 닌자 하나만 들어오면 기사로 한번 들어가고 회원조차 있으니까 부메랑으로 갈까? 무냐갈까 방패병 들어가고 들어가고 야 다 사근접인데 얘네도 다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근데 이거 4개 다 들어오는데 이거 되나? 몽크는 어때? 보호막도 있고 몽크는 나쁘지 않나? 성직자가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은데 성직자? 부원할게 부원이 지금 부원이 지금 좀 사기 같아 케릭자체가 오피같아 지금 우아 쭉쭉 들어간다 딜 죽으면서 딜하는거 봐 쭉쭉 부메랑 쭉쭉 부메랑 쭉쭉 닌자 쭉쭉 뭐야 격가 궁뻘궁 들어간 것 같은데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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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닌자 뒤 뒷지른다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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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 쭉쭉 쭉쭉 1500딜 1300딜 쭈욱쭈욱 힐하면서 쭈욱쭈욱 부헌이 부헌이 진짜 캐릭 자체가 일단 사기고 저쪽이 좀 이상하겠어 근데 왜냐면 소총수를 자른걸로 들어가가지고 팔이 내가 먼저 가져가고 싶은거 일단 나는 닌자 유령 닌자 유령 뭐가 짜이 나지? 유령을 자르는게 맞지않나? 닌자? daqui oyster 화염술사 내가 거 überzeug하면 내가 뭐 가져오냐면 화염술사 화염술사 소총수를 냅두고 이거 나 유령을 하나 껴 가지고 쓰는 걸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유령 배낼게요 잘 모르니까 무냐 오케이 그럼 소총수냐 성직자냐 고르라는 거거든 얘가 지금 내가 유령까지 잘라줘 가지고 소총수냐 성직자냐인데 소총수 빼곤 나머지 다 근접해야 되거든 그럼 그때 내가 부메랑헌터 하면 되잖아 소총수 부메랑헌터 가져가면 얘가 어떻게 해 나 완전 쌈누딜인데 그럼 검사 성직자 가져가고 방패병 소총수 부메랑헌터 가져가지 아 검사 니가 검사 그럼 이거는 기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소총수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얘는 딜러가 없어 할게 부메랑헌터 정도 부헌 보다 소총수지 부가 소총수를 자를 수 있다고? 아 그래 그럼 부헌 와 검사 3근접으로 해줘 그럼 소총수에 기사하면 되잖아 아 방패병 안으로 들어가서 다 때린다는 건가 근데 딜러가 기사에다가 딜이 없거든? 딜 하나 있긴 있어야 되거든 근데 딜러가 남은 딜러가 이거밖에 없어 소총수가 맞아 저쪽이 만약에 소총수를 가져간다고 쳐봐 격과를 가네? 웅크를 안가고 탱커가 있으니까 어 따로 놀아 따로 놀다 꼬였다 쟤네 꼬였어 꼬였어 아 궁 아 나 닷벌궁 오 야 이거 뻘궁에서 질 뻔했어 위기한데 왜 나 떨어져 궁 한 세 개 버렸어요 소총수도 이상하게 들어가고 봅시다 무녀 무녀 부원 기사 수총수 화염술사 격투가 이렇게 사귀네 무녀 사귀네 무녀 무녀가 버프됐잖아 아까 또 무녀를 가져가자 무녀 부원 가져가면 이길 것 같은데 기사 기사 아까 상위권에 있지 않았어? 너프를 당했는데도 기사는 아까 너프 당했었는데 이거는 결국은 또 그거거든요 힐러 먼저 뭐 가져가느냐 그리고 뒤에 소총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쪽 닌자 유령 쓰니까 유령 자를게요 부메랑은 또 자르고 그러면 나는 닌자가 들어와도 얼음술사가 있으니까 그치 닌자 대응책이 기사랑 얼음술사 두 개가 있으니까 힐러를 하나 잘라볼까 소총커스라고 내가 무녀를 먼저 짚는 방법도 있어 힐러 대결에서 내가 무녀 가져가 화술 화술 화술은 광역 인데 무녀도 있으니까 무녀를 먼저 가져오기 소총수를 빼고 무녀 가면은 기사 닌자로 가나 기사 닌자로 가면은 골치 아프네 얼음술사를 해버리면 얘 했을 때 잡을 수 있는 게 기사정도 그럼 내가 닌자를 쓰면 그럼 얘가 기사를 쓰지 무녀 기사 닌자 광폐 뭐 뭐야 화염술사 화염술사라면 만약에 닌자가 와 마광 마광 검사 어때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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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를 제가 가져갔네 원탱으로 버티기가 힘든데 격과 어때요 광마함을 밀어버릴 수 있다고요 광마 앞라인인데 앞라인 근데 광마면 미꾸합니다 이거 이게 다지 이거 이게 다지 스플래시가 두 개 있거든 우리 광전사 이거 어떻게 버티는 거야 광전사가 살짝 버티는 동안에 이걸 하는 건가 와 힐 힐로 버티는 거 봐 힐 잘 들어갔다 뒤에 닌자 어떻게 얘 근데 얘 왜 살아있어 광전사는 광전사 왜 살아있는 거예요 광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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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은 뭐 할 때 좋은 거야 광전사 때리면 피읍이라 아 아 아씨 그것도 몰라서 피읍이야 탱키를 싸울 땐 좋네 올라프가 올라프가 때리는 거를 CC가 당하면 못 때려서 피읍이 안 돼서 탱킹이 안 되고 그치 그런 개념이구나 극딜 극딜로 녹이거나 CC로 피읍을 못하게 하면 얘가 약한데 그게 아니면 얘가 설치는구나 검사뱀 검사뱀 유령 뱀 하염출사뱀 하염출사뱀 그럼 내가 닌자라고 기사 닌자 가라고 그럼 얼술하면 기사 닌자의 성직자 얼술이면 그럼 얼 잘라? 얼 자르면 닌자 닌자 가져가면 그럼 내가 기사에다가 무녀? 아니지? 내가 얼을 잘라 그럼 저쪽이 소청소 가져가면 그럼 내가 기사랑 닌자 가져가? 그렇게 하자 어차피 힐러는 두개 나눠 먹으면 어? 무녀는 가져가야되고 광역이 없거든? 소청소 하면은 부메랑헌타 하면 되고 기사를 가져가면은 기사를 가져가자 닌자 못 가져가게 무녀를 마지막에 챙기는 거는 무녀를 가져갈 수도 있어 무녀 그냥 딜러로 닌자를 무시하는 거는 기사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탱커랑 이렇게 쓰면은 부메랑헌타 정도 가져가주면 부메랑헌타 정도 가져가주면 얘는 소청소 가져가야되고 그치? 뭉크 왜냐면 남은게 소청소 하나 안하면은 또 뭉쳤죠? 지가 알아서 뭉쳐주죠? 딜이 좀 애매하다? 광전성 광전성 광별로? 아니면 소청소야 이 딜을 딜이 노딜이잖아 성직자가 하나 무녀가 막아주고 소청소? 광 한번 해볼게요 광전성 못 녹일 것 같은데? 광전성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사 광전성 피냄새 피냄새 있는 애가 하는 게 없겠지? 무녀 오케이 요렇게? 이기지? 우리가 이겨 왜냐면 얘가 딜이 있고 얘는 나머지는 없거든 으어어 극는 거 미쳤다 안죽어 성기사가 안죽어 야 이거 위치 좋았다 얘 까라까라까라까라까라까라 까라까라까라 까라까라까라 광이 아 이제 광 쓰는 법을 알았다 광 왜 쓰는지 몰랐는데 가둬놓고 패네 상대가 쌈노들이면 광전사가 개 설쳐 부메랑이요? 곰메왕이요? 곰메왕이요? 광 별로라고? 이게 탱을 요정도 해줬지 만약에 얘가 소총수였다면 근데 얘랑 분산이 됐기 때문에 딜이 얘랑 얘랑 분산이 돼서 얘가 탱킹을 많이 한 걸 수도 있어 얘가 무너지면은 뒷라인 짱 무너지긴 해 모르겠어 이거를 그럼 저걸 한 번 바꿔볼까요? 아까 거기에 테스트 한 번 해볼까? 이런 거 테스트 한 용이잖아 그치? 연습이 무너, 부메랑, 기사 무너, 부메랑, 기사 성, 방, 몽, 마 성, 방, 몽, 마 왜 투이를 했지? 쌈노들? 나는 기사 광, 아 광전사 대신에 수총수지 수총수, 부메랑, 언터 운영 안죽네 훨씬 잘하는구나 근데 이거는 아까 스탯차가 좀 있어서 모르겠어 아무튼 이것도 좋다 소총수 앞에 기사 원탱으로 방패병 딜이 너무 안 나와서 방어 환경도 좁지 않나? 얘네도 스탯이 우리보다 약하네? 쿨타이거즈 저 이겨야지 이건 아 내가 닌자 유령 대처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일단 밴하고 보거든요 내가 어차피 안 쓸 거라? 화형? 내가 먼저 가져가잖아 성직자를 잘라주면 성직자를 잘라주면 저쪽에 무녀 잘라주려나? 안 자르죠? 능지 문제죠? 닌자랑 얼음술사 가져가 망패병 수총수 수총수 프리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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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건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럼 광전사 하면 되잖아 검사를 뽑아볼까? 검사를 뽑고 광전사든 뭘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남는 거 하면 돼 왜냐면 기사 가져가면 광전사 하면 되는 거 왜냐면 쌈노들이잖아 검사 좋은 것 같은데 검사하면 만약에 저쪽에 닌자 써? 닌자로 소총 자르기? 그럼 기사 가져갈 거 아니야 근데 닌자를 안 써봐가지고 만약에 닌자를 했어 근데 지금 광역을 다 잘랐잖아 그래서 뚱뚱이로만 채우면 내가 완전히 닌자를 골랐어 그럼 여기 나머지를 뚱뚱이로 채워 나 검사가 맞는 것 같은데? 검사가 기사 그러면 얘가 지가 알아서 쌈노딜로 만들어줬죠 광전사죠 광전사에 닌자 올 수도 있으니까 얘는 이미 쌈노딜이야 힐러가 없고 얼음술사로 가 그러면 닌자가 이 닌자를 뽑아도 뒤에 근데 닌자가 스펙이 없잖아 숙련도가 닌자 혼자 들어와도 괜찮지 않나? 어차피 저쪽에 할 게 뭐야 닌자 마검사 마검사 정도인데? 닌자를 갈까 내가? 내가 닌자는 어때요? 닌자하면 저쪽에 얼음을 하면? 조지네 내가 얼음술사 갈게요 근데 이게 좀 노딜 아니야? 궁수? 투탱에 투힐? 아니 투딜? 투탱 투딜? 이게 맞지? 극단적이네 저쪽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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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살려 어차피 검차 죽는데? 뒤에 우겨 넣는게 안되네? 스탯이 안좋은데 이거는 뱀픽이 구린듯? 야아 제대로 들어갔어 야씨 크게 늦네 얼음이 너무 별로다 내가 이기긴 이겼는데 내가 이기긴 이겼는데 내가 만약에 얼음을 안하고 닌자를 해 아니 얘를 해 궁수를 해 그럼 여기 궁수에 대신 얘가 얼음을 들어가 그럼 얼음이 들어가도 얘 두명이 카운터거든? 그럼 마검사를 해 그럼 얼음을 해 삼근접이라서 괜찮나? 궁수 생각 있으면? 궁수는 솔직히 생각 못했거든? 궁수는 솔직히 생각 못했거든? 얼음 하느냐 닌자 하느냐 라고 생각했는데 저쪽이 먼저 검사 밴 나는 뭐 짜증나는거 유령 밴 소총 수변하면 화염술사 부메라운터 가져가면 딱인데? 다음에? 이거한테 짜증나는거 뭐야 없잖아 없잖아 얘 막을 수 있는게 힐러 두개 열어놓고 방패병을 밴하라고? 어 닌자를 밴하자 어 맞아 이게 맞아 닌자 밴하고 둘 중에 하나 가져갈거야 무녀를 가져가? 그러면 화염술사 부메랑이야 성직자까지 가져갈까? 못하지 암라인 암라인은 아무거나 가져가도 되거든 저쪽이 무녀 성직자 궁수 광전사 탱커는 뭐 많으니까 성직자 아이 성직자 할께요 몽구 방패병 이러면 기사 무난하게 무난하게 기사 해주면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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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전사는 굳이 오카이 이거죠 부메랑 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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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직자가 힐 넣고 긁고 긁고 야 뒤에까지 뜨네 미쳤네 부메랑이 미쳤어 이 스탭만 너프 버프 하는게 아니고 좀 사거리 이런 것도 좀 너프 버프 있었으면 좋겠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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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도 사기야 힐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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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방패병이 궁이 개 꾸졌어 보면서 느낀건데 기사랑 궁수랑 맞짱 뜨는거봐 그니까 저 부메랑이 왔다 갔다 오는게 사기야 왜 와 그치 가도 가기만 해도 사기인데 그걸 또 와 기사 노데스 안죽어 거기다 관통까지 있어 말이 돼? 됩니까? 안되죠 18세 쿨타임 오 이거 좋은거 아냐? 10초짜리 9초 됨 쓸거임? 새로 들어오네 얘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천수단의 성장 그래프를 보래 천수단의 성장 그래프를 보래 크로우가 능력이 사기야 크로우가 능력이 사기야 크로우가 능력이 사기야 방어력 3 전사기 원거리를 많이 쓰잖아 원거리를 많이 쓰잖아 여설라님 4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돈 없어서 의미 없죠 다음에 이거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훈련 포인트신가 고맙습니다 열면 뭐가 좋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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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폰서 슬롯 스폰서 슬롯 스폰서 슬롯 두개 그치? 나 다 조져버려 시궁집 파이터집 얘네는 스텟은 좋은데 왜 이렇게 됐냐? 기사 성직자 무녀 아 나 무녀 하나 있었으면 좋았는데 무녀 숙련도가 없네 옛날에 한 명 있었는데 스택 구려가지고 방출했어 저쪽이 먼저 저 광전사 벤 그러면 노딜 조합으로 하겠다는 뜻? 뭐지? 그럼 내가 이거니까 무녀랑 성직자 냅두고 일단 나는 안 쓰는 검사 아니 유령이 수총수배 왜 이걸 안 고르지? 이게 사기인데 유일한 딜러니까 이거 가져가야 되고요 무녀 가져갑니다 그럼 저쪽 성직자 가져갈 수밖에 없죠 몽크? 몽크를 가져가? 기사의 유령 어때? 기사의 유령하면 얘 어떻게 할까? 얼음술사에다가 궁수 넣나? 얼음술사의 방패? 마검사? 일단 기사 기사를 하면 유령하기 껄끄러우니까 일단 기사 아니면 유얼음을 가였나 얘가? 유얼 성직자 궁수 여기 CC가 없는데 나 유령하기 좋지 않나? 마검사로 앞라인 실어주자고? 마검사를 하면 얘네가 뒤에도 맞긴 맞는데 유령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유령 한번 해보죠 이럴 때 쓰는건지 안쓰는건지 보게 스탯 좋은 애 피냄새 유령 그치? 야 이거 붙이는게 없네 가자 야미야미 야미야미 귀찮게 야미야미 그동안에 얘가 얘가 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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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게 야미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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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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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성직자 궁극기가 너무 좋았는데 유령이 못 크는데요? 야미야미 야미야미 요 각도를 가라 지민 틀어버려가지고 겟여봤네 야미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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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웃었어 이러면 지져 야미야미 고쩍 야미야미 고쩍 2힐이라서 힐러로 보살지 2힐이니까 암살자보다는 그냥 스탯으로 갔어야 됐나 딜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긴 했어 얼음이 내가 먼저야 어? 닌자 잘라 야 니가 수총수를 해줘? 유휠 딜러 무녀 그럼 다 성 찍자 검사는 지금 고르면 좀 안 좋을 것 같아 마 검사 방패병의 검사 어때요? 궁수? 궁수 하고 뭐하게? 앞라인 뭘로 할 건데 방검이 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게 맞지 저쪽 광역은 문역 내 광역은 저거 그리고 기사를 기사가 지금 개설 칠 수 있는데 앞라인 앞라인 싸움이면 성직자가 더 좋지 않나 아니다 마검사도 있구나 저쪽 광역이 마검사 문역구나 우와 힐 제대로 들어갔다 성직자 힐 제대로 들어갔다 야 너 이제 글로 가면 어떡해 오 보호막 보호막 누가 걸어주는 거예요 아 성직자 스킬이야 아직도 몰라 성직자는 평타가 1이고 그래서 딜이 아예 없었구나 아직도 몰라 저쪽이 블루죠 유령 밴 두 개 두 개는 냅두고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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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청수에다가 수청수에다가 무녀 수청수에다가 수청수를 만약에 밴내면 만약에 화염술사를 밴하면 부메라운트를 가져가고 부메라운트를 밴하면 화염술사 가져가면 내가 소청수 소청수 가져가면 얘를 견제할 수가 없네 소청수를 잘라버릴까? 무녀 가져가 오케이 이러면 원거리 딜러가 화염술사 부메라운트 남았거든요 이거 가져가 그리고 얘 성직자를 가져갈 수가 없잖아 얼음술사 왜 가져갔지? 하기 싫은가? 게임 그냥 억지로 화염술사 이거 근거리 뭐 붙는거 하기 싫어서? 그럼 이쯤에서 얘가 성직자까지 가면 개삼노딜이야 진짜 성직자 가져가면 개삼노딜 개삼노딜 예를들어 성직자 광전사 가져간다고 쳐 아 안되지 광전사 안되지 성직자 기사 가져간다고 쳐 그럼 광전사 안 죽어 아 나 궁수하면은 힐러를 골라야되는구나 성직자 가져가 공수 기사 원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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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검사 넣는게 좋겠죠 나는 근데 마검사는 원탱일때 안좋은데 몽크 어때 광은 아닌거 같애 cc 에다가 cc 에다가 이건 아니고 몽크 같게봄 아 그래 딜러가 딜이 이게 광역이 아니더라도 지금 얼음 아니 부메랑하고 얘가 지금 사기야 대충 때려도 한 두명씩 맞아 가라가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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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들어가는구만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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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크랑 성직자가 되게 잘 버텨주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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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열이 좀 이상해지는데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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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시궁지 파이터즈 유령으로 조진거 다시 이기면서 전투버죠 기술쿨타임 2% 2%면은 100초짜리 2초쭈는데 10초짜리 0.2초쭈고 의미있나 벤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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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쭈고 이거요? 이거는 얘를 쓸지 말지인데 10% 총 부터도 사기고 실부터도 사기요? 좋긴 해 그럼 냅둘게요 갑니다 그대로 지금 내가 있는데 이브리그죠? 프로 이브리그 야 컨디션 봐라 계속 이기니까 스탯이 좋네 얘네는 스탯 강팬에 3위 팀 한 번 졌어 스탯 강팬에 3위 팀 와 크래힝 스탯 강팬에 10위 기사를 많이 쓰고 기사 얼음 닌자를 잘라줘야겠네 필수로 화염술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령 여기서 얘가 성직자까지 가져갈 리는 없잖아. 그치? 얼음술사를 하나 가져갈까? 근데 얼음술사를 가져가면 뭐가 되냐면 기본적인 탱에다가 가면 내가 힐을 못 넣어. 아니다. 넣을 수 있구나. 얼음술사 가고 얼음술사를 막픽으로 하자고? 기사 어때? 어그로 부메랑은 그냥 기사 정도만 해줘도 될 것 같아. 그치? 성직자를 가져가면 얘 완전 진짜 이상해지는 거고 성직자의 탱커 성직자의 아 탱커는 아니겠다. 성직자의 뭐 기사 기사를 내가 골라봐. 봐봐. 나는 뭐 하려면은 몽크도 있고 한데 굳이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은 이거를 노디리죠. 노디리면은 검사죠. 검사야... 검사야 마. 검사야. 광전사? 광전사는 광전사는 별로 같지 않아? 노디리면 광전사인데 차라리 마검사가 날 것 같아. 마검사 아니면 검사야. 내가 봤을 때 마검사 아니면 검사야. 근데 여기서 검사를 여기서 완성시켜? 내가 검사하는 게 맞는데 이거? 검사가 맞아. 검사가 맞고 검사의 유령이 있으니까 몽크? 검사의 얼술 가자. 검사의 얼술 어때? 좋다. 아니면 검사 마검사 어때? 검사 마검사. 두 개 하면 되잖아. 그럼 뭐 해봤자. 얘가 광전사도 안 되고 다 안 돼. 유지력 필요해서? 유령 때문에? 그럼 몽크인데 몽크하면 마검사를 줘야 되는데? 3원딜 상대로? 아, 3근접인데? 마검사야. 노일 가. 노일. 피 냄새 전사 가자. 피남새 전사. 전사. 피냄새. 분며라운드. 노일. 저쪽은 투힐. 그냥 딜 찍느지. 그냥. 앞라인 무너졌는데 어쩔 거야. 봐봐. 어쩔 건데. 나, 어? 힐 주기 싫어가지고 이지를 하면 죽는 거지. 검사 마검사. 이거 시... 딜로 그냥 우개 들어가는 거죠. 어? 잠깐만. 유령이. 유령이 삼... 다섯 개 먹고. 까라까라까라까라까라까라까라 안 돼. 안 돼. 슥슥 긁으면 슥슥 방금 성직자 힐 좋았는데 그치? 안돼 안돼 학살이죠 학살 유령 7킬 관여 게트로 픽 됐죠 마검궁은 부메랑하고 같이 하면 좋긴 좋을 것 같아 모아놓고 긁어버리기 궁수가 애매하다니까 궁수가 퓨어딜러가 아니야 팔긴 퓨어딜러가 소총밖에 없어서 소총을 견제해주면 밴픽이 좀 쉬워져요 내가 유령 닌자를 못쓰니까 속편하게 밴해주면 이뻐 저쪽에 닌자가 19짜리가 있어서 성직자를 밴해 무녀를 가져가겠다는 뜻이거든 무녀도 밴해 부메랑헌터 만약 닌자나 얘네가 들어와 그럼 차라리 닌자나 얘네가 들어올 거면은 화염술살까지 잘라? 화염술살을 자르면 얘가 소총수를 가져가 그럼 내가 닌자 유령 그치? 화염술 잘랐으니까 어때? 근데 만약에 얘가 닌자를 가져가 닌자를 가져가? 닌자를 가져가? 만약 닌자를 밴해 그럼 소총수 가져가 소총수가 좋거든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유령에다가 기사에다 얼음술 쏴면 되긴 되거든 아이씨 근데 주기 싫거든 검사 뭐가 나오든 얼음술사는 좋잖아 그치? 검사 너무 좋은데? 소총수 유령 어때? 소총수 유령 아니다 아니다 소총수 지금 맞고르면 안 되겠다 소총수 유령 닌자를 가면 만약 닌자를 가 그러면 그냥 뭐 기사 얼술 이렇게 가면 나 그냥 녹아버리는데? 얘가 얘가 까다롭네 얘를 어떡하지? 기사 얼소나 기소 기사 선정? 기사 선정? 기사에다가 소총수로 가 그러면 이거 닌자 갈 거 아니야 기사에 얼술가 어때? 유령 검, 유, 소 검, 유, 소 아 난 닌자를 못 쓰는 게 크네 유령 있으면 닌자 있고 몽크의 마검사 어때요? 몽크의 마검사 어때요? 좋을 거 같지 않아? 몽크의 마검사 저쪽으로 힐이 없거든 방패병까지 가면 좀 약간 쌈넣듬 저쪽에 방패병 갈려나? 저쪽에 방패병 갈려나? 마격 이건 있어야 될 거 같고 몽크를 가져갔죠? 근데 유령 혼자서 소총수한테 가요? 얘가 시작할 때 체력이 낮아서 얘한테 가나? 그치?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체력이 낮아서 얘한테 가지 진 거 같진 않은데? 광전사 가면 될 거 같은데? 나는? 어 근데 광전사 가는데 소총 넣으면 어떡해? 얘는 유령이 있어서 원고리를 뽑을 수 있는데 나는 안 되네 상담 끝났어? 아 끝났네 그럼 광전사지 이거 광전사입니다 아직도 몰라 게임을 광전사 이거 못 죽이잖아 이거 밀리네? 방패병 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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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3 5 5 5Km가 아냐 6Km가 아냐 6Km가 아냐 이러면 못 막을 것 같은데 어? 저쪽이 순서대로 와준다? 어? 순서대로 와준다? 오케이잉 66검사 야 이거 방패용이 짜증날뻔 했다 오케이잉 오케이잉 자 그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이게 먼저야? 이게 먼저야? 이거 지금 뚫으면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안되지? 그럼 어차피 이거부터 내 그럼 처음에 시즌 전에 맞춰가지고 스폰서 저거 뚫어놨으면은 2개로 시작할 수 있었겠네? 이브리그? 스탯이 별로 안 좋네 스탯이 WAR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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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전사였어야 되지 않았을까? 뒤통수리는 건 처음에 다 잘라버렸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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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의 방각인데. 광역의 방역의 방역에서 만나요. 광역의 방역을 누르시는ategia. 광역의 방역을 누르시면 됩니다. 광역의 방역의 방역을 누르지는 상태입니다. 광역의 방역을 누르시는 상태. 광역의 방역으로 Muchasалось. 검사 진입하면서 와 이걸 살려 아 또 이상하게 흘러가네 아 이상하게 하지마 어? 야 재미없어 되게 재미없어 오케이 그래 이건 이겨야지 뱀픽을 이겨줬는데 가자! 카트 가자 깨달았습니다 이 게임의 극이 보니 보니 봄 잊고 이제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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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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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이거 하면 닌자 가려나? 닌자 오면... 이거 마검사까지 주면 좀 짜증 날 것 같은데... 기사 가야 되겠죠? 기사하면 검사 가나? 검사 마검사까지 가. 그러면 만약에 얘가... 이거는 나왔습니다. 아시죠? 검사. 혹은 마검사. 혹은 마검사. 근데 검사야. 검사하면 개팰 수 있어. 얼이 좋다고? 얼은... 진짜 알못. 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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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좋아? 얼이... 얼은... 긁고 긁고... 긁고 긁고... 기사가 빨리 녹는다고 했죠? 저쪽이 더 빨리 녹아. 투광역이야. 근데 근접천... 근접파티야? 저건 세미힐이죠? 자... 아 얘 좀... 껄끄러운데?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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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뭐야 잠깐! 오오오오오! 광전사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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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재미없어! 가라 가라 가라. 안 돼 안 돼. 서로 다 태어나고 하면 또 안 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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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우리가 힐이 없어가지고 지금 재정비가 안 되긴 하는데... 가라 가라 가라. 안 돼 안 돼. 하... 좀... 잘 좀 해! 뱀픽 좀! 쯧! 재미없게... 아 좀 잘 좀 해봐! 2000딜 했잖아 얘 둘이... 왜 이렇게 못해? 뱀픽을... 컴퓨터들... 아니 기본적으로 힐러가 두 개고... 광역이 두 갠데... 그거를 왜 계산을 안 해서 잘라냐 이 말이야... 음? 음? 규찬맨님 21개월 구독한다는... 대회가 장난 아니야...? 붐메랑 언터펜... بي 그러면 깔끔해졌죠 화염술사죠 남은게 나 근접을 하나 더 뽑으면 되거든 마검사나 뽑아줘요 여기서 궁수 궁수 같다 저쪽 광역이 무녀가 있긴 한데 검사의 검사의 방패병 하면은 나 힐이 없지 검사의 성직자를 넣어야 되는구나 검사 성직자 어때 검사 성직자 검사몽크 검몽 검몽 했는데 저쪽이 얼술 그래도 우리가 이겨 얼술에도 광도 괜찮다고? 광은 광을 했는데 얼술이 들어가잖아 그럼 광성으로 가야돼 나 광성으로 가는데 저쪽이 검사로 가 예를 들어 그럼 녹아 광이 검사 검몽이 맞다고 봅니다 검몽 앞으로 얘는 얼음술사거든 검몽 그래도 괜찮아 왜냐 우리는 광역이 두 개라 가지고 성직자? 쌈로딜? 지고 싶다는 거죠? 응? 왜 안죽지? 응? 왜 안죽지? 궁극기도 써버렸네? 다시금 느꼈습니다 카라즘은 유사힐이라는걸 아! 와.. 성직자 궁 너무 잘 깔렸다 응? 아니 라즘아 피를 좀 해봐 라즘 진짜 개 꾸졌네 야 내가 직접 해도 너네보다 잘하겠다 뭐라는 거야 잘해보자 성직자벤 소총수벤 힐이 없으면 유령이 설치죠 화염술살은 부헌이 남았는데 화염술살 가져가네 기사의 부헌가자 무난하게 차분하게 가자 차분하게 아니면 몽크 화염술살 이미 잡아가지고 화염술살 잡아서 얘네는 뭉치기 조합이 되는데 난 뭉치기 조합이 안 아 나도 되는 거야 이러면 궁수 나쁘지 않아 화염술살 잡아줄 수 있어가지고 인자? 내가 인자를 쓸까? 인자 쓰면 얘가 얼음 쓸 거 아니야 인자 쓰고 하나 더 들어가는 거 몽크든 뭐든 하면 될 거 아니야 궁수 쓰면 인자 하면 되자 근데 인자 할 거면 같이 들어가 주는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궁수? 알았어 광전사의 인자 아 이거 부메랑헌터에게 좌털리는 좋아 이거 솔직히 검사인데 진짜 이거 솔직히 검사인데 얼? 어리라고? 딜이 세야 되잖아 검산되고 나 이거 검사를 좋아하지 화염술살 있어도 검사지 폭폭폭 방각으로 개 패는 건데 얼술 했다가 이거 얘가 긁어지면 어떡할래 검사야 검사야 이씨 얄묻더라 아씨 뭐야 이게 맞지 이게 맞아 얄묻더라 검사야 잠깐만 화염 봐봐 검사 봐봐 봤어? 광전사 개 패는 거 그렇지 이 느낌이지 이 느낌 긁어주고 뭐씨 뭐 화염술살 무서워가지고 장 못 담가 궁 빼 궁 빼 차분하게 빼 긁어버리고 자 오케이 오케이 독대 독대 개꿀 독대 개꿀이죠 어 잠깐만 쟤 뻘궁 빠졌죠 오케이 오케이 긁어버려 봐봐 퍽퍽퍽 퍽퍽퍽 호 뒤로 호 호 호 호 긁어버리고 쓱 쓱 쓱 야 딜을 이렇게 줬는데 저? 얼음에 쓰면 더 좋다 졌지 야 얼음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얼음이 얘한테 갔잖아? 끝이야 끔살이야 얼음이 얘한테 갔으면 해봐? 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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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거 저쪽 탱커 뭐야 방 방광 마 아 자꾸 애들이 나하고 진흙탕 싸움으로 간다? 그냥 정식으로 붙으면 자신이 없나봐 기건부 궁 힐 없는 진흙탕 싸움을 원해 왜냐면 정식으로 하면 기본기에서 후달리기 때문에 어? 광 어? 체력 엄청 들어왔네 광몽격 화기무 어? 넥크로멘사? 넥크로멘사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 없나? 야 해봐 챔피언 전부 봐봐 넥크로멘사 구우를 소환해 광역공격 쓰는게 좋아 어? 광역을 다 밴하고 쓰기? 어? 해봐 해봐 광 방 방광 마 화 나 기 검 아 기검이 알지? 기얼 얼 부궁 이거지 어? 해치돼서 다름? 힐 힐 넣으면 이겨 힐을 서로 다 배냈는데 개 조 터지네 얘도 너프 됐고 얘도 너프 됐거든 서로 너프 됐어 하나씩 서류 너프 됐어 얘는 버프 됐어 광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영입기간 음 데꼬아? 근데 얘 지금 데꼬와서 뭐해? бер어 에어 에어 quickly 한글 에어 네크로맨시 걸려라 네크로맨시 자 봐봐 자 나 화염술사랑 이거 잘랐다고 쳐 부메랑하고 그럼 나는 광 왕 네크로맨시 그리고 힐러 성직자 그리고 딜러 이렇게 있다고 쳐 광역이 은근히 있는 광역이 은근히 있는 무녀마검사 은근 은근 그리고 여기서 앞탱 하나를 저 접으니깐 기사에다가 어 멍거리 솔청수는 너무 세겠지 솔청수 어때 은근 은근 광역이 있고 여기는 광역이 없으면은 설치는 네크로맨시 네크로맨시 그러면은 아 미치네 박빙이네 네크로맨시 이거 마검사한테 좋다리나봐 네크로맨시 구리다고요? 어 네크로맨시 좋아 네크로맨시 자 봐봐 자 네크로맨시 그리고 광전사 성직자 수청수 그리고 이쪽은 어 닌자 하나 더 만약 예를들어 닌자가 있고 광역은 짤렸고 그리고 기사 인사의 무녀의 기사의 무녀의 마검사까지 넣으면 이기겠지 네크로맨시 닌자가 다 휘저고 당기나? 닌자가 다 휘저고 당기네 네크로맨시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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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검사? 나 검사 매니아잖아 뭐야 삭제 근데 이거 검색하는 것도 돈이다 검색하지 말까? 검사하는 것도 500원씩 까요 압박이야 자 봐봐 다시 자 네크로맨시 서로 광역 없다고 치고 하기 어때? 성직자 이거 어 나는 알아서 봐줄게 궁수 너는? 광역이 없는거 기사 마검사도 안돼 마검사 무녀도 하지마 무녀는 해야지 힐이 있어야되니까 수총수에 유령 어 유령 카운터겠다 유령이 해골한테 갈거 아니야 아 네크로맨시 네크로맨시 잤네 네크로맨시 궁이야? 네크로맨시 쓰레기네 네크로맨시 어 부헌 부헌 이거 좋다 부헌볼빵? 부헌볼빵? 알았어 기사 기사 무녀 네크로맨시 그리고 궁수 이쪽은 광전사 성직자 그냥 부메라문터 그냥 수총수 네크로맨시 여기 있는 팀이 지는데요 부메랑 너서운가? 얘 지금 나갈건 아니지 그치? 얘가 지금 나갈건 아니야 일단 우리 하는거 봐 아 등록할 수 있네 등록 소식함 내 상대 내 상대 챔피언 통계 무녀 이건 뭐 내가 질수가 있나? 없지 네크로맨시를 유도하자 어때? 네크로맨시 유도 네크로맨시 유도 네크로맨시 유도 네크는 힐과 조합하는게 아니고 탱내에다가 아 네크로가 힐자리인가? 네크로마시 유도 슈프탱? 상대방 네크로맨시 해라 검사를 베냈어? 유령 닌자를 꼭 해줘야 하니까 귀찮네 유령 닌자 의사 퉁스 침샘 퉁스 구~~수 그 각각 흘리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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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전사 기용은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가 선픽이지. 위령밴. 렉크로맨스의 렉크로맨스 있는 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인자 잘라. 뒷라인 걱정말고 싸우자. 오케이. 성직자. 오케이. 내가 뒷라인 잘라줬는데 이거래? 와... 지고 싶다 이거지. 지고 싶다 이거입니다. 근데 부메랑이. 근데 부메랑이 화염술사한테 카운터 당하죠. 그죠? 맨날 붙으면 지는 것 같아. 부메랑이. 그리고 부메랑이 소총수를 이기고 소총수는 화염술사 이기고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내가 있는 데는 붙으면 져. 수총수를 할까? 근데 수총수 했는데 이거하면. 부헌하면.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마검사. 봐봐. 이거 광역. 기사의 소총수야 이건. 그치? 기사의 소총수. 이거 뭐 답도 없다. 이거. 기사의 소총수. 오케이? 여기서 딜 하나 더 쎈거? 아 몽크. 몽크. 저쪽은 유사일. 나는 진짜일. 가라가라. 가라가라가라가라. 가라가라. 아 봐봐. 저거봐. 개혈 받아. 개혈 받아 진짜. 근데 왜 이기지. 가라가라가라. 오옇옇옇옇옇옇옇옇옇옇옇옇옇옇옇옇. 오옇옇옇옇옇옇옇옇. 들어와 들어와. 잘 들어왔다. 궁극기. 다 날리고. 어 리스폰 꼬인다 이동속도가 느려서 다행이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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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다 다 갈아버렸다 네크로맨시 있는 팀 짐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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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쳐있으면 화염술살 딜이 어마어마해요 안 뭉치면 되죠 이거는 그냥 근본적으로 뭐냐 뭔 차이냐 힐의 차이입니다 힐로 그 삥뽕이 되기 때문에 버텨주면서 삥뽕이 되면서 봐봐 이게 또 살면서 그치 그냥 저쪽은 유사 힐 우리는 진짜 힐 단단하게 가면 우리가 이겨 왜냐 자신 없으면 진흙탕 싸움을 유도하기 마련이거든 저 녀석들은 컴퓨터가 이기려면 나에게 진흙탕 싸움을 걸어야 할 것이야 왜냐 두렵거든 맞상대가 자 사주자 네크로맨시는 절대 안하는 걸로 개꿎이기 때문에 재밌는 게임 보여줘 방패병이랑 쓰면 좋아요 네크로맨시 근데 방패병이랑 다른거 쓰는게 더 좋아요 네크로맨시는 쓰레기에요 크로우 빼는게 낫다고? 무슨소리야 어? 이쪽은 스펙이 좋네 음? 어 린자 인자 좋은거였다 인자 인자 밴 수청수 밴 청취자 우녀 가져와 화연술사 그 다음 부메랑 부메랑 꼭 가져와야 되는 것인가 만약에 이거 두개를 가져가 원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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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근접이네 부원좋아 부원좋아 기사 기사에 이건 궁수입니다 이건 궁수에요 궁수에 광전사가 버프됐죠 저쪽 딜이 없어 나머지 중에 아 검사가 있네 검사가 있다며 그래봤자 저쪽은 해봤자 유사일이야 힐 없죠 가자 딜딜딜딜딜 오다다다다다 힐 힐 힐 힐 오다다 어 죽네 하지만 그 사이에 광역 광역 대 광역 나눠가지면서 부메랑이랑 화염 나눠가지면서 때리고 때리고 궁수가 딜이 얼마나 들어가나 야무지게 넣거든 사거리가 멀어가지고 야무지게 포커싱이 좋아요 포커싱이 오케이 도다다다다 궁수 나쁘지 않아 소총수를 밴하면은 나쁘지 않아 노딜 노딜 하지만 마냥 노딜은 아니야 족보리긴 하네 얘는 탱해주면서 때리는데 안죽어서 그렇구나 딜이 더 높은가 광전사의 기용 나쁘지 않았어 광전사의 기용 그죠 광전사가 버프가 됐기 때문에 또 써주면 좋죠 이대로 밀어붙여 이 새끼들아 닥쳐 네크로맨시 제발 네크로맨시 해라 상대편 검사 우리는 뭐 인자 유령 궁수? 뒷라인이 없는데 왜 궁수? 왜 하이호왕 궁수? 화염술사 이게 좋은게 있습니까? 화염술사 가자 가자 딜은 충분하지 않나? 딜은 충분하지 않나? 저쪽은 무녀 들어간다고 치면 아니면 내가 무녀를 가져가 유도해 그리고 내가 광전사를 하나 딱 넣어줘 그러면 저쪽은 성직자니까 내가 무녀를 가져가 광전사 광전사 각을 보는거지 성직자 그치 이건 무딜인가? 광전사 또 이겼죠? 자 좌패로 가자 격가가 뭐니? 격가가 격가가 뭐야 뭐야 뭐하는거니 화염 화염 아 조금씩 살리면서 펑 미쳤다 가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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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궁극기 켜졌어 하필이면 자 궁수 900 딜 소총수 1000 딜 어? 비슷하네 이병 건더기 스푼인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팍 계패기 아 이대떡 할걸 시궁지 쥐평건 감독님 사랑해 안녕히 계 pretended mag beetje 어 쫄쫄쫄쫄 persuaded 넣 컨디션이 약간 떨어졌는데 컨디션이 약간 떨어졌어 컨디션이 약간 떨어졌어 이거 한번 써봐 이거 한번 써볼까요 이거 한번 써 싫어 인자 궁수 성직자 무녀 소총수 부헌 소총수 류령 류령 류령은 기사로 기사와 얼음술사로 방패병 또 접해면 되죠 하 잘 좀 안되나 못하겠나봐 그럼 감독을 사퇴해야죠 뱀픽 못하겠으면 어 그래 퍼지고 그치 유령 유령 던지죠 유령 던집니다 유령 개이녀 유령 유령 잡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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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가라 가라로 뒤질뻔 오케이 가라 가라 했는데 제대로 뺐어 가라 유령 쓰레기 만드는 이거 그쵸 안되지 안되지 유령으로는 안되지 너네는 힐이 없으 안되지 유지력에서 안되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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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다다다다 제대로 좀 해주세요 후픽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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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팀 인자 기사 수청수 검사 검사 화술 부헌 얼음술사 유령하고 싶다는 뜻인가 탱을 하나 이쁜걸 가져가 주는게 좋겠는데 탱을 뭐 가져갈까 몽크 상향이 됐는데 몽크 한번 써볼까 몽크 몽크 뭐냐 유령 힐이 두개라서 유령이 될라나 노딜인데 저쪽 어 노딜이야 노딜인데 괜찮나 검사 썰린다구요 뭐라했어요 무조건 광역이 좋습니다 저쪽 소총수 뭐 이런거 팔긴거 아니면 무조건 광역입니다 왜냐 원거리도 결국은 뭉치게 되어있어요 자 유령 밥못먹죠 밥못먹어가지고 계속 지금 비리비리 하죠 자 유령 유령으로 끌어들이고 오우 미치 아 근데 힐하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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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라가라가 야 가라가라 그렇게 쓰면 어떡해 잘 안갈렸잖아 야 유령이 잠깐만 유령이 어 잠깐만 유령이 스폰 궁극기랑 잠깐만 궁극기랑 꼬여가지고 어 잠깐만 어? 유령 온다 유령 개삭인데 지금 버텨 할말 없지 이렇게 말해도 할말 없어요 할말 없지 이렇게 말해도 할말 없어요 얘네는 유령 인자 인자 화염술사 성직자 무녀 해야돼 그렇지 그러면 나는 무난하게 멀리서 때릴 수 있는 소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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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유령하고 부메랑헌터 그러면 얼음술사 기사 검사 기사 검사 그럼 부메랑헌터인데 부헌 오 어 어 어 어 광전사 광전사 마감사 광전사의 마감사 광마 광채 방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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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병 완전 개탱탱 개탱탱으로 간다 이거지 오케이 끝장 보자 이거지 오케이 개탱탱으로 가자 이거지 오케이 뭐야 뭔 딜이야 방금 마검사 갑자기 휘었어 허리가 오케이 오케이 네크 있는 팀 짐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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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크 녹음 뒤에 있다가 괜히 구경하다가 녹음 소총수 프리 딜 긁어버렸지만 프리 딜 4 왕 깡깡 깡깡깡 깡콩 공판 기운4 방 Ин 깐깐 꿈 공깐 깐 까라까라 가라 가라edelinvest지 콩뽕콩긴콩깡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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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 두보랑 까라까라까라까라까라까라 이재키님 5개월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총수의 프리딜과 이렇게 딜도 있지만 광전사가 탱을 해주면서 딜도 엄청 잘라주고 오늘도 같이 잘라줬기 때문에 아무리 방어력 상승을 해도 안된다 이게 시공지다 독보적인 일당 2개씩 공지 자 일정 이거 일정이 좀 남았거든요 이거 할 수 있는데 이걸 해서 다음 시즌에 이걸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훈련 포인트를 하는게 나을까요 훈련 포인트는 선수를 바꾸면 또 이게 의미가 좀 약해지죠 다음 시즌 1부 가는거 아니에요 근데 다음 시즌 1부 가서 바로 우승 해버리면 스폰서 어차피 한번밖에 못 보잖아 의미가 없잖아 그치 1부에서 바로 우승하려면 베테랑? 어? 바로 우승하려면 바로 베테랑 어때? 1부는 괴물들만 있습니까? 50 50 넘어 이건 천천히 가는거자 스폰서는 90에서 100라운드 그러니까 바로 원트에 하려면 이거고 베테랑이고 조금 시즌 한 두시즌 이렇게 볼거면 스폰서고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이것도 있고 원트가 힘드니까 스폰서로 베테랑 2년정도 쓸 수 있음 바로 우승 못했더라 바로 우승 못했더라 류령이 강한 팀이네 류령 류령 소총수 광전사를 열렸어 인자살 인자살 무난하지? 넥크가면 너무 좋다고 상대가 왜요? 우리가 광역이 없어서? 넥크 있는 팀 무조건 칩니다. 여기에 만약에 힐에다가 이거 있으면 성직자 가져갈까? 일단 성직자 가져가. 넥크? 몽크? 앞라인이 몽크야? 궁수 어때? 궁수하면 얘 설치기 전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궁수? 궁수 아닌가? 궁수야. 저 사거리가 짧거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네크가 없습니다 네크 있는 팀이 집니다 자, 거리 두면서 화염에서 거리 두면서 그치 사거리로 밀어 아, 근데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사거리로 밀어 아, 자꾸 여기 앞에서 왜 싸우는거야 응? 여기 앞에서 왜 싸우냐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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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대박 터졌어 아 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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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광역은 없지만 한땀한땀 한땀한땀 영어 아니, 이게 경기 내용이 안 좋으면 이렇게 독서를 해줘야지 애들이 컨디션이 올라가 오히려 못했는데 잘했다고 하면 컨디션이 떨어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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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마 어때요? 광마 어 닌자가 있네 내가 닌자를 써볼까 기사를 해서 닌자 못배게 하고 기사 닌자가 하면 어때 그리고 얘는 광 그리고 얘는 광 기닌 광마인데 여기서 거 닌자 저쪽 못쓰고 아 아 기닌 아르 균인 너 네크로맨시 아 에 숙렴도가 하나도 없네 아 아 아 네크로맨시 있는 팀 져 그치 리스폰 꼬이게 하면서 인자 간다 인자 인자 또 합류 바로 여기 그치 잘라주고 헷갈리게 하고 잘라주고 야 인자 역할 잘한다 인자 또 인자 태어나서 벙 벙 아 근데 이거 컷인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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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 뒤에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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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누구지 화염술사 공 이상하게 쓰게 하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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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인자는 7킬 6대 쓰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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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어어 됐다 됐다 연장전 그렇지 이거지 이게 숙련도가 없는 인자다 이게 숙련도 없는 인자 인자가 왔다갔다 해가지고 걔 궁극기를 이상하게 해버렸어 쟤가 혼자맞아서 걔 누구지 그 화염술사 궁을 빼버렸어 쟤가 혼자맞아서 광전사 광전사 수총수를 못 고르는게 바로 내가 인자를 가요 방패병? 기사랑 수총수를 하면 인자는 괜찮아 광역이 없어서 네크? 광역이 없으면 잠깐만 마검사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마검사와 네크을? 마검사와 네크을? 그리고 인자? 무녀 했는데 인자? 기사를... 검사 고르고 검사를 골라놔 어? 그럼 이쪽에서 뭐 할 거 아니야 무녀를 가져가든 뭐 나 힐 주기 싫어서 한다고 하든 뭐 닌자까지 볼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무녀를 들어가면 되지 무녀 가져가면 몽크로 가고 다 들어가는 걸로 어차피 그 광역은 없으니까 기사? 무녀? 그치? 그럼 난 몽크로 가 어때? 아니면 수총수? 아니다 아니다 몽크 아니 수총수 아니다 몽크로 가 아니다 몽크로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난 몽크 갑니다. 지금 딜은 어느정도 있어. 지금 이 두개가 딜이기 때문에. 안 뚫리네. 방어랑 기사가 나눠가져가지고 안 뚫리네. 안 죽어. 리스폰 한번 꼬아놓고 갭했어야 되는데. 힐 왜 이렇게 좋아? 무녀 딜 보임. 이건 나중에 열어도 되잖아. 테스트야. 나 검사병이 있어야 돼. 내가 안 좋은 병이 있어. 검사병이 있어. 질때는 항상 그 자리에 검사가 있었어. 질때는. 네크로맨시를 하는게 아니었나. 네크로맨시 개구죠. 뿌헌. 뿌헌. 유령. 수총수. 화염술사. 검사. 무녀의 기사. 무녀의 기사. 무녀의 기사. 무녀의 기사. 네크로맨시. 네크로맨시. 광전사. 광전사. 이빙국. 일단 기사. 격각? 긍긍. 긍긍. 긍긍긍. 긍긍긍. 성직자? 성직자면 얘가 너무 설치는데 얼술 얼술 안좋죠 얼술 얼술 안좋고 네크로맨시 문영 기사 그리고 얼술 얼술 잘하는 애 있었는데 어디갔지 교체했구나 야 이거 할 수 있지 그래 얼음 그치 그치 자 계속 네크로맨시 때리면서 네크로맨시 그래 나오면서 네크로맨시 아니 근데 왜 힐을 할 수 있는데 왜 안하지 왜 근본을 안하냐 이거야 내 말은 이해가 안돼 얼려버리고 네크로맨시 얼음 뒤로가면서 네크로맨시 강깅갱깅공공 강강깅깅공공 갱깅깅깅깅 오 느려지게 와 이거 좋았다 얼음궁 미쳤다 가까이 오는거 궁 그 딜레이에다가 궁궁갱깅궁궁궁 강강깅깅깅 힐 때문에 안되죠 네크로 궁궁갱깅깅깅 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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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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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리게 느리게 귀찮게 귀찮게 구울 귀찮게 귀찮게 개패기 오케이 너무 못한다 너무 못해 음? 너무 못해 고 고 공공갱깅깅깅깅 공공공공공공깅깅 이제 내 차례죠 음 나는요 어 힐을 하나 빼버리는 전략이 좋은것 같아 음 그렇기 때문에 유령 밴 호염술사 그럼 성직자밴 그럼 무녀밴 그럼 나는 수총수 어? 부메랑 방패병 주면 이게 좀 짜증날것 같은데 방패병을 줘 이거 만약에 그러면은 광전사 혹은 몽크 아니면은 부헌 부헌 하자 덕투 이거는 이거는 저쪽이 여기서 방패병이 나오면 딜이 나오거든 그래서 광전사는 별로인것 같고 방패병에다가 소총수 하면 어때요 아니면은 얼 얼 술 얼 술에 얼 술에 방패병 그러면 이쪽이 소총수를 하면 안되니까 소총수 방패병 몽크 나 광전사 긍긍긍 긍긍긍긍긍 이면은 무녀와 부메랑헌터한테 조털리죠 긍긍긍긍긍은 안됩니다 올리고 올리고 빠른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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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하는게 좋지 부메랑이 좋나 얘가 좋나 뭐가 좋아요 부메랑이 좋으려나 부메랑 그냥 사근접이니까 고 야 이거 든든하다 이거 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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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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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도 없는데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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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죠 힐러면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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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조건 뭉칠 수 밖에 없는데 부메랑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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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500 딜이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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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리스폰 꼬이기 시작하면서 버텨주면서 오케이 광패병 버텨주면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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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수류탄 미쳤다 뭉쳐있을때 수류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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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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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갑자기 아깝다 다 못썼다 오 하지만 도발 보는거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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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죠 안됩니다 안됩니다 오다가 죽습니다 딜이 세명이 미쳤네 무녀가 너무 좋다 이렇게 뭉쳐있는 상황에서는 광역 딜 힐 검사 네크로맨시만 안하면 됩니다 검사 네크로맨시만 안하면 돼 무녀 챔피언 숙련도 6 방어력 2가 낮지 않을까 일전이 어떻게 되지 시공지 4이툴지 크로우 뺍니다 2패 4이할때는 항상 검사 검사가 있었다는거 그리고 1패할때 네크로맨시가 있었다는거 이게 힐이 두개인데 얘네가 너무 잘 속아 힐을 하나 은근슬쩍 빼줄때 닌자 빼주고 그럼 이걸 밴을 안해 그럼 내가 무녀를 가져가 그럼 기사를 가져가 기사의 소총수야 그럼 나는 화염술사야 화염술사 안좋긴하네 유령 기사 떼면 안되나 유령 어때 유령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유령하면 저쪽이 얼술 이거는 무난하게 광전사 갑시다 화술 네크 같다고 화염술사 했는데 궁수로 가면은 좀 골치 아프거든 광전사야 광전사 화염술사 그럼 나도 이렇게 되면은 유령가고 유령가고 궁수 가야돼 유령가고 마검사 유령가고 그리고 이쪽에 얼음술사를 할 수가 있나 하면 검사 어차피 힐러가 잘려가지고 안해도 되는데 우리는 일단 힐이 있어 류령 류령은 피냄새 류령이 좋은데 그치 야미 류령 죽었어 야미 오케이 야미 죽이고 야미 2어시 태어나서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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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어시 강강강강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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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 유령 왜 어시를 이렇게 못올려? 아 잠깐만 왜 절로가 유령아 야미 야미 아 유령 오 야미 오 좋았다 총수 잘라줬다 야미 아까비 유령 또 태어나 야미 또 야미 야미 먹방 야미 또 야미 또 힐러줘 그치 야미 야미 오케이 이거는 그냥 힐 없어서 이긴거 제대로 해 아 몰랑 대충할래 아 몰랑 대충할래 역시 감독님이야 어차피 꺽기면 이게 낫나? 스탯 차이가 좀 나는데 얼술 조합 짭시다 얼술 얼음 얼음 이거 해서 얼술이 이게 높으니까 근데 이거 굳이 그렇게 억지로 조합을 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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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구 유령 잘라 기사 유령 잘라는데 기사를 해 무녀 성직자 방패병 노딜노딜노딜 광전사 nos 빠른 시점 규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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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망 리스폰도 똑같이 땡큐 까라까라까라까라까라까라까라파라까라 까라라라까라 까라까라까라 오..일찍서 까라까라까라 우리 naszych 광전사가 안죽어요 까라까라까라 노딜에겐 광전사죠 까라가라,까라까라 누가 노딜하래 까라까라까라까라 그래서 개 못한다! 그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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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이거 한번 봅니다 이쯤에 무녀부메랑, 기사소총성직자 광전사 네크로맨시 검사 꼴등 내 패배에는 검사와 네크로맨시가 있었다 대회가 시궁지 파이더지 지금 열어놓을 필요는 없어 지금 열어놓을 필요는 없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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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너무 셀 것 같으면 베테랑으로 가서 바로 한번 노려봅니다 우승컵 네크는 상황 보고 써야됨? 무녀는 상황 안보고 써도 되죠 상황 보고 써야된다는게 구데기라는거죠 광전사 사기죠 인자 소총수 무기 Eyes 무료 우메랑 화염소사 가져가 줘야 해요 화염에 무녀가 무조건 좋거든 무녀가 무조건 좋아 그냥 무녀가 사기야 그냥 성직자보다 무녀가 더 좋아 성직자 기사를 하면 방패병 노 일단 야 건필패 건필패 야 이거 봐라 가관이다 가관이야 어 여기에는 진짜로 뻥 안치고 얼음술사 가도 되고요 얼술 이게 좋으니까 얼술 가도 되고 그냥 궁수 가도 돼 얼술 가도 되고 궁수 가도 돼 얼술가자 얼술이 좋은거 같아 얼술가자 얼술이 좋은거 같아 얼술가자 얼술이 좋은거 같아 까 자 자 무녀의 광역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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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갑자기 진입을 아 어 뻘구 어 뻘구 오 좋아 좋아 우리는 궁극히 잘 들어갔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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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가라 가라 한 명 밖에 안 맞았다 저쪽 궁을 다 그지같이 썼다 궁을 다 그지같이 썼어 저쪽 야 그리고 여기다가 얘가 한번 찌끄려주면 퐁퐁 퐁퐁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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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오지만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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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쪽 궁 다 그지같이 우리는 궁 잘써서 그래서 이겼어 더 깔끔한 경기력을 보여줘야 해 궁 대박 터뜨려가지고 이겨놨더니 그치? 똑같은 전략 성직자 무녀 냅두고 처음에는 인자를 벤해 왜냐 인자가 높으니까 까다로우니까 하면은 똑같이 성직자를 벤해 무녀를 벤 안하고는 못베기게끔 하죠? 그럼 무녀를 가져가 그럼 이겼어요 그냥 AI의 한계야 화염술사 이렇게 수청소하면 돼 잠깐만 유령? 수청소하면 돼 네크로맨시? 아 이렇게 광역을 가져가고 네크로맨시? 오히려 이쪽이 유령 어때? 황은도감? 몽크 유령 몽크 유령 네크로맨시? 네크로맨시? 아 유령 카운터야? 저쪽은 저쪽은 갖췄는데 우리는 힐이 있으니까 방패병 하나 가고 방패병 하나 가고 방패병 얼음술사 어때요?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힐이 있으니까 어? 힐 믿고 힐 믿고 롤 오오옹 젖쪽은 이미 힐이 없어 카악 소청수 궁이 미쳤다 오기전에 죽이지 사거리 리치 수청소가 리치로 그치 얘가 힘을 못쓰는 조합이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네크로맨시 있는 팀이 집니다 네크로맨시 하지마 험한걸 보기 싫으면 님 왜 이렇게 재료를 아낌? 그냥 돌려보는거에요 하나 재수 좋아서 걸리면 좋잖아요 꽁꽁 낑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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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크로는 광역 딜러 없애고 방패병이랑 뽑는거 아님 안 뽑는게 좋습니다 진짜 뽑을 일이 없네요 그렇게 하면 빠른 시전? 빠른 시전보다 크로우가 낫지 않아? 이게 좋아? 꽁꽁 낑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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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 내 방식대로 하는데 좀 빈픽을 청소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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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령 성직자 네크로맨씨 검사 마검사 마검사 얼음질 써? 얼술 좋은것 같은데 얼술이다 이거 노딜노딜이면 이게 좋아 아 아 근데 황전사가 안죽어 아 뭐야 야 뭐해 오케이 야 성직자 궁 좋았다 까라까라까라까라까라 와 미쳤다 까라까라까라 그니까 힐 없는거 하래 누가 누가 힐 없는거 하래 광전사봐 광전사랑 얘 무녀가 딜 당하네 까라까라까라까라까라 밴픽 정말 못한다 저쪽 난 별로 못한거 같은데 흠 쓰레기들 자 전략 무녀 가져오는 전략 아니면 상대방 무녀를 밴할 수 밖에 없게 하나 잘라야돼 인자를 자를까 인자 유령 유령이 더 짜있네 총수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왜냐하면 내가 이거 힐러를 자르는 전략이라서 저쪽에 무녀까지 잘라주면 유령이 힐이 없어가지고 설치기 때문에 성직자이팬 그러면 저쪽에 무녀를 안하면 내가 무녀 무녀를 하면 그럼 무녀 힐이 없죠 AI의 한계 기사 부메랑헌터 부메랑헌터 부메랑헌터면은 암라인 대 암라인인데 화염술사를 하면 그거고 그냥 내가 광전사를 해도 돼 광전사를 하면 화염술사를 가져가잖아 광전사 가져갈게 화술을 쓰라고 해 괜찮아 쓰라고 일단은 이렇게 돼있죠 궁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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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술사하면 돼 궁수에 얼음술사 그러면 저쪽 근접할 수 밖에 없죠 안 붙으면 돼 안 붙으면 되지 격투가 저쪽은 일단 힐이 없어요 이거 맞나? 빠른 시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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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 광역 아니면 메리트가 없어졌죠 가라 가라 근데 이제 광역이 메리트가 있어질라 그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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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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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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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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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궁극기 씨 개얼받네 칠 부탄 이 쥘 rogue 광역은 주지 맙시다 광역은 두개 주지 맙시다 이딴 식으로 할거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저 녀석들이 좀 하는데 화염술사 벤 류룡 벤 부메랑 헌터 류룸 마검사 벤 성직자 인자 기사 방패병 나는 소총술 쓸 수 있는데 넌 못써 내가 궁수까지 가져가줘 어때 아니면 얼술 근데 이거 너무 노딜인데 무녀를 일단 가져가고 얼... 얼음술사 했는데 무녀를... 아니 무녀가... 격투 검사 카운터 쪽으로 짤려고 하지만 나는 여기서 소총 부메랑 헌터 하라고요? 어 부메랑 헌터 좋은데 페로프 처음에는 닌자가 죽어요 깝치다가 오! 킬러 잘랐어 인자 좋았죠? 어 인자가 자꾸 꼬라받는데 까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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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 인자 뒤에서 인자가 힐러를 잘라주는게 큰데 꼬라박는것도 있지만 음? 꼬라박는것도 있지만 힐러를 잘라주는게 좋아요 확실히 앞에 딴딴딴딴인데 뒤에 힐러를 딱 교란시켜주면은 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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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부메랑 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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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 1700 1700 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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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부메랑 무녀가 다 했는데 인자 3 주어도 안써 얼마나 남았어요 대회가? 대회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이거 하면 끝인가? 뭐 이거 져도 되잖아 응? 져도 되잖아요 짓게요 그냥 선물 이거 싸움을 해야지 유망주가 커? 그건 아니잖아 뭐야 이거 이 허접한 팀은 아 그래? 아 그럴줄 알았으면 미리 쓸걸 이거 뭐 야비 있죠 야비 야비 유령 밴하고 바로 성직자 밴하면 무녀 안 고르죠? 무녀 밴 안하죠? 그럼 내가 무녀 노힐 광전사 기사 기사 기사까지 가져갔으면 이쪽이 닌자를 해주나? 일단 화술 인자하기 좋은데 인자하기 좋은데 뭐 이 여기는 방패병의 마검사입니다. 방패병의 마검사요. Let's go! Let's go!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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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이 우리는 세개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쪽에는 어... 네크필 네크필 우와 쭉쭉 들어가죠? 딜 네크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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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간픽 그릇게 못한다 아... 좋았다 컴퓨터랑 하니까 멍청해지는 기분이 드네요 저쪽은 광역 없어 하나하나 다 때려야 돼 이쪽은 때리면 옆에도 달어 이길 수가 있냐고 보면 여긴 힐도 있어 어저께 포덕킹해서 멍청해진거 아님? 저주신다면서요? 아 근데 한번 이겨가지고 이길 수 밖에 없어 야 개인 기록이나 챙겨 이게 내보낼 필요가 없잖아 그치? 이렇게 이렇게 키울건데 야 대충이야 대충 야 약팀 우리가 가야될 곳은 롤드컵이야 시선을 가까이에 두지마 멀리 봐 여기서 어? 1위비 하지 말라고 당연히 이기는 거야 이거는 유령 아 인자 변해야겠네 할 줄 안다면 이 녀석은 소총수를 했었어야 됐어 근데 할 줄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 소총수, 화현술사 다 가져가 격가 이런거 뽑고 있어 지고 싶다는 거지 붙었어? 무녀야 방패병에 마검사까지 검사 그럼 나는 띡띡띡띡 탱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마검사 그냥 넣기 원탱 마검사 아니면 완전 원거리 홀롤롤롤 노일인데 딜이 좋아가지고 얘가 녹아버릴 수도 있어 얼음술사 오는거 호롤롤롤 얼음술사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 근딜 있어야지 뭉쳐줘 몽크로 갈까요? 몽크가 방어가 더 좋으니까 몽크 화염술사 화염술사 화염술사를 올릴 것이냐 몽크로 올릴 것이냐 피냄스 빠른 시작 홀롤롤 쉼 힐 0 카리즘에 한탄 벌쳐지면서 와 잘 들어갔다 쓱 긁을 때가 됐는데 왜 안 긁지 아 수류탄 미쳤다 탱커가 하나 모아 놓으면 수류탄 앞라인부터 싸우면 무조건 필수 모아놓으면 모아놓으면 와 이거 뭉치는거 봐 야 간다 간다 근데 얘가 얘가 딜을 이만큼 했어 근접만 있으니까 딜을 이만큼 했어 조합패기 호이오이오이오이오 제출 호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 이것만 봐 뭐가 사귄지만 보면 돼 무녀 보메랑헌터 힐의 클라스가 달라요 무녀랑 성직자랑 얘는 딜이 되는 힐인데 얘는 이거 똥픽 그지 겁네 내 유일한 2패를 안겨준 겁네 유령도 똥픽인데 얘네 근데 뱀픽률이 높은 똥픽 뱀픽률이 높은 똥픽이야 내 그날 하지도 않는데 똥픽 최악이지 만원 있어 어떻게 할까 이거 하고 이것까지 하면 어떻게 돼 돈이 너무 부족한가 아 제게 하구요 스폰서만 해 구입해 내 그날 눈이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그 정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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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시.. 스폰? 지금 해놔? 모르니까 그냥 해놔 그래 까먹을 수도 있어 푸식하면서 스폰 받으라고? 음.. AI의 문제야 자 결승 갑시다 1부 맛을 보면 겸손해짐 1부에서 잔류 한번 한 다음에 하면 가능성이 있을까? 2년 도전 2년 걸쳐서 도전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첫번째는 좀 못하고 아 잔류도 힘들어 거의 꼴찌야 그냥 아 이거 화법이 센데? 기사 총수 몽크 문양 기사 회원술사 총 수 총수 밴 해줘요? 나도 부메랑 인자하면? 검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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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없잖아 딜은 좀 있는데 인자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 광전사의 얼음술사 정도 하면 이쁠 것 같지 않아? 네크로맨씨 어 필패 지고싶다는 뜻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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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너 어디까지 가냐? 아 도발 걸린거야? 개사기야 기사 어? 말이 됩니까?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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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메랑의 방향을 이상하게 만들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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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야 힐 있잖아 우리는 광역에다가 어? 광역 투광역 아니야 어? 야 지는거 쪽팔리는거야 임마 말이 안되잖아 임마 어? 저쪽은 힐이 없는데 그래 아니 하는 꼬라지가 이게 이상하잖아 싸우는게 궁이나 이런게 이런거 따끔하게 말해줘야되요 더 완벽하게 이길 수 있었잖아 뭐 잘하고 있는데 뭐 이씨 운이 좋아서 이긴거야 이 자식들아 불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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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그러면 불만이면 나가면 되잖아 투자하든가 투자해 그러면 불만이면 유령 밴 반겨서 밴 소중수맨 어? 방패병? 사거리 긴걸 빼놨는데 이걸 안해? 두개? 광역 세트? 광역 세트 안 골라 어? 광역 세트 왜 안고르지? 인자 그럼 나 기사하면 되지 왜 광역 세트 안해? 이게 이쁘긴 한데 빠른 시전 상대도 괜찮다고요? 뭐가 괜찮아 이게 저 조합 저 조합 족구리구만 응? 뭐가 괜찮냐고 아직도 몰라 어? 아직도 이 게임이 뭔지 몰라 딱보면 강나오잖아 어? 궁극기로 변수가 있긴 하지만 제대로 들어갔다 쟤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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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는 그지같이 들어가 쟤네는 잘 들어가 척보면 척이잖아 그니까 저 부탁이 있어요 나만큼만 올라가 달라는 건 요구를 안할게요 근데 어느정도 감상할 수 있는 좀 자격을 좀 갖춰주세요 제가 허망합니다 괜찮아요 같이 걷기 같이 걷기 해야잖아요 우리 건방진의 시청태도 틀 꼬내 정석 상대가 너무 못해서 할 말이 없다 감독이 저런 식으로 말해도 되나? 싫으면 나가 싫으면 나가 여기는 또 이제 무녀 가져오기 하면 됩니다 AI가 굴이기 때문에 무녀 가져오기 무녀 가져오기를 하려면 유령을 필밴내야 돼요 왜냐 내가 성직자를 변했는데 무녀를 변하면 유령이 힐이 없어서 막 무럭무럭 클 수가 있습니다 성직자 변해주고 닌자를 변하면 돼 무녀를 가져오면 아예 화염술사를 이렇게 가져온다는 얘기도 있어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상관이 없는게 근접에다 딴거 하면 돼 무녀 일단 화염술사 그리고 부메랑헌터까지 가져가주겠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 딜이 세니까 기사에다가 기사에다가 궁수 궁수 기사에다가 궁수 좋다 궁수를 먼저 뽑자 궁수를 먼저 뽑아 궁수 먼저 뽑아 궁수가 먼저 필요해 기사 그리고 나는 여기서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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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에다가 딱딱에다 오름출사 어때 그럼 저쪽이 검사가 들어간다면 좋아 검사 오케이 이겼죠? 우리 없네 뭐야 없네 이겼죠 이거? 우리가 이겼어요 얼려버리면서 검사 힐이 없어 힐이 없다고 방어력 제일 센거 쓰면 돼요 방어력 제일 센거 고당당당당당당 뻘구 그리고 얼어버림 검사 얼어버림 펄궁 쓰지 아양양양양양양양 와 뻘궁 저쪽 뻘궁 방어력 제일 센거 검필패 태어나서 각이 안나오죠 각이 안나와요 너무쉽다 가자 아뇨 AI랑 합니다 지금부터 시즌 2023 프로 2부 리그의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승팀 시상이 있겠습니다 우승팀은 에헤헤헤헤 지궁지 파이터즈에요 돈이 엄청 많잖아 아 훈련 올릴걸 텔레파운드입니다 텔레파운드입니다 베테랑이 얼마에요? 베테랑이 얼마에요? 까르르 가자 베테랑 하나 해 그리고 여기서 두명 자르면 됩니다 한명 자르면 됩니다 두명 자르면 된다 두명 두명 잘라 지금 게임 끝나서 그냥 자를까? 지금부터 잘라 놓을까? 와 미쳤어 찾으면 그때 하자 추가 영입기간 다음 야 얘들아 지켜봐 다음에 우리가 저곳으로 가는거야 알았어 다음에 우리가 저기야 체계하게 체계하게 혼자 구원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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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잖아 잠깐만 잘생각해봐 하나를 계약을 안하면 5,700 라일락을 안할거 아니야 그치 교체를 하려면은 5명을 써야 돼가지고 그래 그럼 재계약이 1500이잖아 1500 빼면 1800 지금도 안되는데 애초에 안되는데 한명을 잘라도 안되 시즌 중간에 한번 할 수 있거든 야 얘네는 꽤 잘하네 어? 예슬라? 인생은 병건하게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4명으로 갑니다 올챔은 1부에서 이겨야되요 다시 찾을까요? 한번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못해 어차피 재계약 시즌 맞춰서 하면 되니까 오케이 턴프레스게이밍 턴프레스게임 클리커 게임 최고도 야씨 클리커가 다 해먹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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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이 연봉 덜 받으면 안되나? 아니 강등당한더라도 그건 안돼요 어 악마 악마 나왔어 닝광몽 화기무 화기무 화기무는 떨어지긴 해야돼 그치? 화기무 해야되봐 화기무 악마 보자 악마 진영을 부수는데 특화된 암살자 적 후방에 있는 적에 대한 공격이 필요한 경우 아 이제 암살자가 3개가 되네 암살자가 3개가 돼 위치를 바꿔 대악마 변하고 1,2단이네 이제 암살자가 3개가 됐고 힐러는 2개 힐러는 더 안나와요? 악마 처음 출시때의 5필 악마 본인 어떻게 사냐고? 근데 물몸하고 바꾸면은 물몸이 더 일찍 죽잖아 아 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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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달성해서 돈을 탈 수 있습니다. 베테랑 2명을 쓸 수 있습니다. 2개 할 수 있네? 이건 되겠지? 4위! 4위 되지 않을까? 4위? 4연패하지 않기. 이건 무난한 거. 안죽기? 안죽기. 격광. 격광성. 16분. 16분. 그거 한번 해봅시다. 테스트. 악마. 광전사. 또. 그거 됐네? 버프 됐네? 광. 악광. 화. 화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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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부. 소. 이러면 소를 자를 수가 있잖아. 소를 자를 수가 있잖아. 뭐야. 이거 비슷해. 성기부소가. 악마 별론데요? 선수여행 기간이 종료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부리그 체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캤 chacun의 할인입니다. 과메. 아멘